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마음 오게 된 유니세프 일이기도 해요. 네팔 갔을 때 환경이 너무나 아팠고요.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좀 힘이 들 정도로 이렇게 어렵게들 살고 있었어요. 특히 영양실조에 걸린 그런 어린아이들도 많이 만났어요. 거의 뭐 5분의 1 정도 그 나라의 어린이들이 한 해에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는다고 그래요. 근데 그게 사실 하루 3끼를 먹게 하는 그런 부름도 있는데 그게 우리 돈으로 한 끼에 660원이에요. 그 3끼를 합하면 좀 못 되지 오히려 그게 없어서 그 어린아이에 그 많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. 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좀 깜짝 놀라운 게 아이를 낳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좋아져도 혼자 그 산고를 겪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 새 생명을 낳은 일인데. 그런데 아주 뜨추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의 소 외환감 같은 그런 수준의 음악으로 보내면 혼자 거기서 아이를 낳고 또 13살에 거기가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13살에 결혼을 해서 15살에 아이를 낳았대요. 그래서 지금 20살이니까 아들이 5살이죠. 그런데 카스트가 좀 다른 사람하고. 대급이 다른 사람하고. 네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. 그 아들을 낳고 어떻게 잘못돼서 그 집에서 좀 내조김을 당했고. 제가 좀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꿈이 뭐냐고 물었어요. 그랬는데 20살. 내가 보기에는 그냥 아주 어리고 이쁜 여자 입에서 나는 희망이 없고. 그 말을 듣는데 거슴이 덜컥 가더라고요. 나는 희망이 없고. 그리고 내 아들이 카투만두 쪽으로 가서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. 특히 또 참 안타까운 일인데. 그 어떤 학교를 이렇게 찾아가다가 아주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는데. 9살이나 됐을까. 지금 그 소녀 둘이. 저는 처음에 소녀인지도 몰랐어요. 너무나 큰 나무단을 머리에다 이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정말 나무단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. 키는 작고 나무단은 크고 그러니까.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. 너무나 무거워요. 성인인 내가 들어도 둘 수가 없어요. 그걸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고.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를 가고 싶은데. 그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렇게 아동노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. 돌아오는 해내 제 어린 시절이 계속 겹쳐졌어요. 그리고 우리도 사실 그때 학교를 못 간다고 생각했을 때 찾아오던. 그런 절망감이랄까. 그런 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. 그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. 남의 일 같지가 않았고. 적어도 학교에 가고 싶은. 그 어린 애들은 좀 학교에 가야 되지 않을까. 그게 내가 누군가가.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간절히 들었어요. 그 세상을 떠나신 박완 선생님들. 네네. 본 게 죄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. 또 가장 좋은 공감했던 건. 비참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라고. 그렇게 말씀하셨고. 제 생각에도. 되게 사람이. 사람으로 하여금.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. 또 일어설 수 있는 것도. 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. 땅에 넘어진 사람도. 땅을 짚고 일어선다고 그러잖아요. 그런 것처럼. 어떻게 보면. 제 마음을 조금만 대면. 그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. 좀 밝은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. 그런 거를 좀 알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. 저도. 제. 일단 제. 제. 제 마음이 좀. 많이.